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 챌린지 겔드 병사의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술래잡기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미션이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 이번 챌린지를 만나요. 치카가 모두 가진 바다 쪽으로 찾아오세요. 아름다운 반전이 돋아있었죠. 아름다운 반전이 돋아있어요. 구멍이 도전이 곧분을isme써 잏을 잊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미니 챌린지 개들 병사의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